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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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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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채는 연어로 돌아온 파티 양백은 안개서 양백은 바닐라가 가득hal게 만들어주면 매콤해요 양백을 만들어서 양백을 넣어주세요 양백을 넣어주세요 양백에다가 양백을 중에서 양백을 넣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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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4 5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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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여기 음료 나왔습니다. 안녕. who said that? I did. I'm down here. Down where? There you are. Scan and complete. Who are you? I'm Gregory. Showtime already? down here. Here we are. 안녕하세요 여러분 루키밍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프레디의 피자 가게를 스토리북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프레디씨의 대기실을 만들어줄거에요. 전 누구보다 실용성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 관절이 움직이는 맞는 프레디씨로 만들겁니다. 몸통, 발, 발, 머리, 스펀지 크기에 맞춰 머리를 그려줄게요. 그냥 색칠해도 되지만 색종이로 하면 더 깔끔하고 로봇같아 보여서 하나씩 잘라서 붙여줄게요. 목광풀을 발라서 얼굴을 붙여줄게요. 두개의 종이를 엇갈려서 왔다갔다 접어서 관절을 만들어주세요. 끝부분을 플칭으로 마무리해서 붙여주면 관절 완성! 만들어준 관절보다 살짝 크게 손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만 그리고 반 접어 자르면 컨트롤 C, 컨트롤 V 가능합니다. 폰 마디와 끝에 줄을 그어주고 만들어준 팔과 손을 합체해주세요. 제일 중요한 저장공간을 만들어줄게요. 아래가 덮어지도록 접어주고 번개와 리본을 달아주세요. 내부 구조가 엄청 복잡해서 대충 복잡해 보이도록 그려볼게요. 짠! 만능 프레드에 위한 만능 목공풀! 스펀지에 만들어진 몸을 붙여주고 어깨뽕! 팔 합체! 반대쪽도 합체! 유튜브 아들 보면 내 하드보드 질을 많이 쓰시던데? 전 없어요.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그래서 박스로 벽을 세워줄게요. 프레드실 날카로운 발. 뭔가 양말 신으면 빵꾸날 듯해. 하나 올리고 하나 더 올리면 완성! 비리비리! 한가지 문의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비리비리!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뒤꿈치에 동전을 붙여서 균형을 어떻게든 잡아줄게요. 그거 아세요? 바닥 문양까지 프레디 얼굴인걸. 역시 슈퍼스탄 연달아. 벽에 화분을 붙여주고 무슨 프린지 몰라도 일단 심어줍니다. 색상을 접어서 붙여줄게요. 안마의자에 쿠션을 붙여줄게요. 로봇도 안마의자가 필요하나요? 반 자르고나서 네모나게 또 잘라주세요. 체크 문양이 되도록 붙여서 붙여줄게요. 회색 테두리도 붙이고 머리 받침대, 허리 받침대, 뭔지 모르겠지만 발바닥 받침대도 붙여줍니다. 메인보컬이라 커톤 마이크가 있더라구요. 근데 전 몰랐어요. 오늘은 일반 마이크로 쓰세요 프레디씨. 돌돌 말아서 봉처럼 만들고 위는 짧게 자르고 꺾어주세요. 아래는 지지할 수 있게 길게 자르고 여기도 꺾어주세요. 미니봉을 붙여 십자로 만들어서 균형을 잡아줄게요. 대기실에 잘 보면 프레디 굿즈들이 진짜 많은데요. 풍선과 인형만 만들겠습니다. 프레디 풍선을 달아주고 화장대에 인형을 올려줄게요. 세세하게 그리지 않고 휘갈리면서 추상적으로 그려줘야 어린아이의 감성이 드러납니다. 저도 솔직히 뭐라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텅 빈 벽에 펜하트를 하나 둘씩 붙여서 채워줄게요. 프레디의 뱃속에 들어가야 해가지고 그레고리는 최대한 작게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반 접어주면 짱구에 부리부리 자세가 되는데 부리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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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뚜껑에 테이프를 붙여주고 그 안에 그레고리를 넣으면 완성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은 정국에서 정국에 참여해 결론을 부탁드립니다. 프레디 팬베襲트 프레디 팬벨트 프레디 팬벨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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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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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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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